유아 유아 유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크루스베이더 행성에서 달팽님과 함께 현대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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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제프 하아이 유도잉 오 여러분 자벨인이에요 샤아 자벨인이야 미친 듯이 와 자벨인 아 뿐턱리빨리 떴다 오 야 브릿지 있어 브릿지 내부에 있어 브릿지 내부에 있어 오 브릿지 여겨 있어 가려진 브릿지 아니야 에이 제프 뭐지 이와 유아 유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크루스베이더 행성입니다 자벨인과 함께 현대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디가 램페이지 64 CIG라고 적혀있어요 개발진에서 현재 자벨인을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불러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미사일 발사하라고? 아 잠깐 기다려봐요 자벨인 구성 좀 합시다 지금 내부 브릿지가 불이 켜져 있는게 자벨인 내부 브릿지가 보여요 보이세요?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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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왜이렇게 빨라 자벨인 왜이렇게 빨라 최고 안보여주려고 최고 스페셜으로 날고있구만 좀만 기다려봐 야 같이 가자 가까이 하고 보고싶어 좀만 보여줘 제발 부탁이야 좀만 보여줘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님 여기 터렛에 아무도 안타고있지 않음? 내가 쏴도 반격 못하는가 아 잠깐만 걱정되는게 있어 내가 공격을 했잖아 이 패끼들 개발자잖아 나 뱀벅이들거 아니? 아 아 어 아 으 으 으 으 으 너 하필을 왜 하필 딱 나한테 스트리머한테 걸렸냐? 너 대단하다. 오 안돼! 자벨리 컨텀 탔어. 방향 어느 쪽이었어? 아크엘쌤! 그래 따라간다. 아크엘쌤 내가 봤어 내가. 내가 방향성 봤다 내가. 내가 바로 따라간다 내가. 니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지? 니 나라 속을 못 가져. 어? 받으면 거리 나오? 안 받겠지. 받으려나? 볼까? 건다. 이 새끼야 뭐지 싶겠는데? 오 뭐야 이 새끼야 뭔데 나한테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 다음날 내 아이디가 배먹어 있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 잠깐만. 연락받았어. 연락받았어. 어 자벨닛 내고 브릿지야. 자벨닛 내고 브릿지에요 여러분. 자벨닛 내고 브릿지에요. 자세히 어떻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